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러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F-16입니다 항상 관심사에요 F-16은 이게 나올 때마다 현존하는 전세계의 베스트셀러 기체고 현존 전투기가 전세계에 몇 대가 있을 것 같아요 6100대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대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했으면 우리한테 시간을 줘야죠 바로 답을 얘기하면 어차피 답을 모르는 하지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중에 F-16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이건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죠 몇 퍼센트? 33.3% 저는 한 60% 비슷한... 60은 너무 나갔어 그 퍼센트로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21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3분의 1이네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췄네 대단하셔 때려잡는 건 제가 잘합니다 그럴 정도로 베스트셀러 기체고 지금 블럭 70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기준에 맞춰 발전됐던 아주 경량 전투기로서의 베스트셀러 기체죠 이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 기억에 F-15가 미군의 주력 전투기였고 미 공군의 F-16은 약간 저가의 보조용 전투기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 같아요 70년대 나왔을 때 약간 보급형 이런 느낌이야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F-15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F-16이 서구권 전투기 시장의 베스트셀러이자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대표 얼굴 같아요 제가 보기에 F-16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에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이 얘기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전쟁은 게임은 아닙니다 분명 그렇습니다만 국련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F-16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질렌스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주 F-16 F-16 노래를 부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반인 분들이 F-16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냐 게임 체인저가 라고 했을 때 군사 전문가들이나 조금 알고 있다고는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F-16 하나로 모든 게 확 바뀔 수는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왜 F-16 F-16 하는가를 정말 한 번쯤은 좀 체계있게 설명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에피소드를 골라봤는데 우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전은 현황이 어떠냐면 공중전에서 러시아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들의 조기경보 능력이 좀 네트워크 망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경보기를 우크라이나 전역 같은 정도면 한 6대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거든요 넓이 때문에 그렇죠 네트워크 망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는 러시아는 좀 특이해요 동국권이 다 특이한데 조기경보망이 좀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중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 서방권으로 보면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긴 한데 A52라고 조기경보 통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필요해요 통제기 공중통제기가 필요해요 통신해주고 각 통신 밴드마다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통제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IL-22가 또 있어요 되게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권 입장에서 비교를 한다면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냥 이런 페이퍼상으로 보면 10분의 1 차이죠 우크라이나가 1을 갖고 있다면 러시아는 10을 갖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절 맸냐 문제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제대로 화력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어느 한 곳으로 몰면서 격추도 시켰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죠 우크라이나가 사실 많은 수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왔잖아요 그걸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키우의 유령 이래가면서 그렇죠 프로파간다적인 홍보도 했을 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중전에서 격추시킨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지상에서 지상에서 공중전에서 격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많은 공격기들이 또 전투기들이 다 러시아제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특성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한다고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전전공군을 하는데 지금 전황에서도 우크라이나 공군이 거의 와해돼 있어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부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띄울 수 있는 미그 29 자체가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갈망하고 있는 게 F-16이다 그런데 이제 특정 기체를 왜 F-16을 했느냐가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F-16이 워낙 버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구하기도 쉽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F-16의 성능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F-16을 만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잖아요 F-16을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F-16을 준다고 해도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마지막 판돈을 거는 거죠 처음에 기억나세요?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에 막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무기 달라고 했을 때 기껏 준 게 대전차 미사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3일 컷 정도 하는데 여기다가 비싼 무기 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고 계속 영토를 탈환하고 이러니까 서방에서도 미국에서도 야 이거 좀 밀어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들어갔던 게 하이마스 그 다음에 지대공 미사일들 그 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브래들리랑 전차들도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조금씩 M1도 들어갈 텐데 마지막 활용점정이 전 전투기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 작가님 말씀은 지원이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의 점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줬다가 두 개 더 줘봤다가 아니면 성능이 좀 더 좋은 혹은 전장에서 조금 더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게레스키 대통령은 다니면서 계속 좀 더 센 거 주세요 센 거 주세요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정점을 찍었던 게 F16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도 여기서 얘기 많이 했지만 공중전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이 국제정식인 측면까지 같이 얘기하신 거고 군사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공대공 전력이라든지 공대지 전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통신이 나토 표준이 돼야 되고 통신도 역시 나토 표준이 돼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자기들끼리 쓰는 걸로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독일에 카일렌 키르헨이라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나토 전체 국가에서 쓰고 있는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18대가 있는데 조기경보 통제기 A웍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체들이면 됩니다 그런 기체들은 전자전도 지금 러시아가 전자전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동일 기체를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것도 완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F-16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부품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죠 왜냐하면 F-16 같은 서방권의 기체가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서 결론은 그럼 서방권 기체에서 어느 기체가 후보냐 조금씩 따져보죠 우선 나올 수 있는 기체는 기존에 있는 서방의 주력 기체는 안 됩니다 왜? 자기들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서방이 예를 들어서 F-35를 대체하는 퇴역시키는 기체들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여유분이 있는 기체들이어야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그렇죠 그리펜 전투기가 좀 물망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도 해주는 그런 기체고요 리스가 돼요? 왜냐하면 많이 팔릴 줄 알고 잔뜩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 빌려주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리스가 몇 프로나 되나? 나중에 시리즈로 전투기를 하면 더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 하죠 재밌을 것 같아 장기 렌트 이런 것도 되는가 몰라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단기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체코와 헝가리 같은 국가는 그리펜을 쓰고 있죠 진짜 장기 렌트 그리펜 렌트 전투기네 태국이나 브라질은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렴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매할 기체는 지금 라인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3, 4년 봅니다 아무리 빨라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라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펜 기존에 있는 그리펜이 하나의 물망이 오를 수 있고 또 하나가 미 해병대에서 계속 퇴역하고 있는 호넷 래거시 호넷입니다 지금 슈퍼넷이 아닌 래거시 호넷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프랑스의 미라지 2000입니다 미라지 2000은 라팔하고 대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퇴역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남아있는 전투기들이 제법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F-16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머지 세 기체는 문제가 좀 있어요 우선 그리펜 리스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격추가 되거나 망실됐을 경우에 엄청나게 돈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자차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래거시 호넷 같은 경우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미 해병대니까 운영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고려대상 아니야 그러니까 천조국 정도 돼야지 운영할 수 있는 기체다 그렇죠 거기다가 FA-18 같은 경우는 많이 제작도 안 됐기 때문에 부품도 지금 좀 여유가 없을 거예요 수급하기는 힘들 거고 또 하나 미라지 2000은 그동안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했었는데 항상 대부분 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단점이 하나였죠 역시 유지보수 유지보수비가 너무 들어가요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탈락 남는 거 뭐 당연히 F-16 그럼 F-16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 지금 유럽에서 당장 유럽의 4개국이 F-16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F-35하고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일본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아예 52대의 F-16을 다 퇴역시켰어요 많은 수의 F-35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아예 지금 퇴역이 돼 있고 그리고 덴마크도 3분의 2는 퇴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한계 비행대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도 거의 덴마크하고 유사한 수준이에요 3분의 2 정도는 퇴역을 시켰고 3분의 1만 지금 F-16을 운영하고 있어요 곧 퇴역도 할 거예요 벨기아는 제외해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나라들 지금 말씀하신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등등이 여유가 있다는 걸 젤렌스키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F-16을 달라고 이렇게 보고 야, 저희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네덜란드에 가서 이만큼 웃었잖아요 그렇죠, 활짝 웃었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F-16이 많이 보여서 F-16, F-16 한 게 아니다 사실은 온갖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금 저기 놀고 있는 비행기가 저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걸 찾지 않았을까 잉여기체들이 일단 좀 많이 있고 또 하나가 공대공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암람이 대표적이겠죠 지금 공대공 전투에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크라이나 공군이 계속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F-16 전투기 자체보다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공중 조기통제기와의 교류 그걸 통해서 전자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암람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제 전투기들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이게 저는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만약에 운용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 같아요 아 서구로의 편입 서구로의 편입 그토록 원하는 나토로의 편입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편입된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죠 F-16이 정점이 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인은 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또 느낀 게 국방은 정말 쉬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실 기회가 있었어요 2014년에 위기가 한번 닥친 다음에 그때까지 한 10년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서방제 전투기 한 기종 정도는 사실 들여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하고 있고 그때 절박하지 않았던 거지 절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국방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괜히 미사일 만들고 전차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위기가 일상이 된 국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방이란 건 밤낮을 가리면 안 되겠다 결국은 준비죠 준비 자 그럼 이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F-16이 들어가는 기종은 무조건 2000년대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된 기종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조기경보통제기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망이 갖춰지기 때문에 장거리 BVR 교정이 가능합니다 BVR 교전을 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도 있고요 이것이 러시아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쫄리겠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죠 SU-30 같은 경우는 최신형의 러시아 기체입니다 그 기체를 가지고 있던 인도 공군이 그냥 F-16 파키스탄에 2000년대에 업그레이드했던 F-16하고 파키스탄이 갖고 있던 약간 저성능의 조기경보기가 백업했던 그런 공중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격추됐죠 격추됐잖아요 이게 그냥 단적인 예예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끊어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자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자전을 걸고 있습니다만 그 전자전을 항제밍할 수 있는 ECCM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각기체마다 갖고 있어요 F-16이 물론 제한적입니다만 백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F-16으로서는 들어온다면 러시아 전자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넓게 보면 거의 연합군의 선봉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폴란드가 최전방이잖아요 폴란드 외에 우크라이나가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벨라루스가 루카쉔코가 혹시나 물렁하게 되거나 물러나게 되면 거기까지도 갈 수도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는 거의 단절됐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정말로 큰 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가장 크게 잃었던 게 뭐냐면 동방으로의 진출이 끊겨버린 거거든요 러시아도 서유럽과의 관계가 이걸로 단절됐다는 의미고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루카쉔코 이후가 되면 왠지 난 러시아가 아시아로 들어올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유럽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도 싫습니다 그럼 러시아로 둡시다 뭐 어떻게 툰드라 이런 걸로 남겨둘까? 이렇게 되면 아까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도드리면 부품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미국의 든든한 러키드 마틴이 있고요 완벽한 백업이지 사실은 그렇죠 바로 옆에 폴란드가 F-16이 주력입니다 운영하고 있죠 더군다나 2000년대 이후에 구입했던 블록 50의 기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 너무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볼 때는 뭐 혹시 게임 채런저라는 그런 명칭을 쓴다면 F-16이 게임채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전선이 정체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러시아가 공중전으로 안 되니까 공격 헬기를 많이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방의 무기체계로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들을 갉아먹고 있었죠 지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이제 공격 헬기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씬도 못거리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운영 능력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F-16이 분명히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모든 게 5개월 후에나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오늘 F-16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전에 게임채인저가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많이들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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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